우리 손이 자고 일어나서 또 멍 때리고 있네 손이야 이제 움직여 이제 이 늦잠꾸러기야 거실로 가자 거실로 가서 놀러 가자 거실에 놀러 가자 가자 거실 가서 놀자 아직도 잠이 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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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좀 이따 아줌둬 먹어야지 또 자고 싶어 오전에는 완전 소니야 오전에는 완전 다운이네 저녁때는 똥개 말치고 낮에는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한데 가자 그만 자고 이 늦잠꾸러기야 싸우니 싸우니 이제 가자 놀러 나와 엄마 아까 우유 준 거 먹었어? 싸우니 우유 먹었어 아까? 엄마 간다 엄마 거실 간다 고생을 잡고 나옴 으아 아멘